하나님께서는 영구와 진리 안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2022년 지난 첫 주에 예배하는 학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밤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일이 다같이 부리겠네 고아라 광야에 왕초가 피고 말랗던 신의 꿈을 흘러보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물려 주 예수는 좋은 찬송하네 남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남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죄악의 사복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복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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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 주시기를 주님은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수리 같은 힘주시네 세림어들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세림어들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공지하시네 소망 우원 주시기를 주님은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수리 같은 힘주시네 주님 공지하시네 소망 우원 주시기를 주님 공지하시네 소망 우원 주시기를 주님은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수리 같은 힘주시네 우리에게 힘드신 주님한테 영원한 소리치며 아멜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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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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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